안녕 소신이들 오늘은 키북 Q&A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고지를 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짧은 질문들도 있었고 또 본인 사진까지 보내주신 소신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일 온 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 그대로 넣어드릴 거고 저는 좀 질문을 짧게 간추려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메인님 어떤 리프팅 레이저를 가장 추천하냐라는 질문이네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정말 저의 찐 지인들한테도 너무나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보통은 이 질문자들의 피부 상태를 보고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만 지금은 이분의 피부 상태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입모드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받고 나서도 실제로 되게 많이 만족을 했던 레이저고 또 저의 영상을 보고 시술 받으신 소신이분들도 너무나도 만족한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던 레이저여가지고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입모드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금액적인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프테라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는 여드름이 이마에만 조금 있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쓴 이후로는 볼 턱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번졌다 근데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괜찮아졌었는데 금전적인 사정으로 더 받아야 될지 말지 고민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킨케어 방법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본인 홈케어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 일단 얼굴이 울긋불긋한 상태라는 게 딱 처음으로 보이고 여드름이 없는 것도 되게 울긋불긋한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말하기는 원래는 심하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쓴 이후로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윤나땡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신 피부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 장벽만 조금 단단해져도 금방 피부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피부과를 가세요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고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방치했다가는 돈이 대로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과를 가면은 피부 상태가 좋아지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돈을 수천, 수백을 써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피부과에 가셔서 치료를 끝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피부과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걸 이제 유지시켜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홈케어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너무 과해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효소 클렌저에다가 톤 클렌징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2차 세안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렌저 종류를 보면은 지금 화장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약산성 클렌저 하나로 줄여주세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내가 또 화장을 해가지고 2차 세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질문자님 피부 상태에서는 이 피부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눈이랑 입술 정도만 하시고 또 이제 세안제는 하나로 줄여주시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모델링 팩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도 웬만하면은 여드름 라인으로 써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추천하는 닥터 디퍼런트 지성 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질문자님의 피부 상태는 최대한 자극을 줄여서 이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채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너뷰티를 먹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다 녹는다고 한다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섭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꾸준히 먹고 있고요 제가 먹는 종류로는 이제 비타민C 그리고 오메가3 콜라겐 유산균 단백질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또 보습이랑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거를 꼭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뭐 흡수가 다 되지 않는다 뭐 위에서 다 녹는다 이런 말 저도 들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전부 다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또 이제 방송 그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화장품 연구원님들이랑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서 제가 들었거든요 일부는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일부가 녹는 거는 또 사실이니까 이거는 개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흡수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실제로 내가 먹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저는 이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100% 흡수가 다 된다고 해도 저한테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먹지를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본인이 직접 겪고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음 윤땡님 질문 와 이분은 제가 정말 초창기 영상이죠 이거 닥터지랑 피지옥에 추천했던 영상을 와 진짜 찐 소신이시네요 질문은 좁쌀 여드름이신 거 같아요 겨울이라서 안 그래도 건조한데 히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두껍게 수분크림을 발라도 수분보다는 나중에 유분이 더 많이 낀다 그래가지고 각질 관리를 해도 좁쌀 여드름이 고민이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겨울에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솔직히 히터 안 좋은 거 다 알죠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끌고 싶다고 해서 그걸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곳에 가면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이 피부에 가장 크리티컬한 게 건조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피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마스크를 함으로써 피부에 부담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크고 작음을 따져봤을 때 이런 장소는 이제 마스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이득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마스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오픈을 해서 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마스크도 또 최대한 접촉이 안 되는 마스크를 써주시면 히터로 인해서 피부가 데미지를 입는 거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품 추천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혹시 피지오겔 추천 영상 보고 아직까지도 쓰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제품도 피부 상태나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윤땡님 같은 경우에는 좀 무분기가 적고 수분 유지력이 높은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 라네즈 워터뱅크 아니면은 비욘드 엔젤 아쿠아 라인 아니면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 세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박주땡님의 질문이에요 또 센스 있게 질문 3개를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1. 당장 내가 피부에 무슨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우선순위 첫 번째 그리고 각질 제거를 해도 미간 쪽만 가렵고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 효과적인 목주름 관리와 예방법 이렇게 세 가지 해주셨는데 지금 이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이제 최우선순위는 나의 가장 큰 컴플렉스를 관리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질문을 주신 게 내가 가장 컴플렉스인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다 라는 거라면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수분 관리를 잘 해줘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피부 고민은 수분 관리만 잘 해줘도 케어가 돼요 즉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얼굴에 유수분 관리가 잘 안 돼서 나타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물 잘 마시고 히터 안 틀고 수분감 좋은 기초로 매일매일 항상 잘 관리해주고 이것만 잘해도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해주신 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각질 정리가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정리를 해도 가렵다? 당연히 가렵죠 각질 때문에 가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각질 제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자극이 되고 더 각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식단 조절 이거 생활 습관 먼저 조절 해주시고 해당 부위에 각질 정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수분크림 같은 걸로 계속해서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피부 밸런스가 조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습을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금방 호전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 사진을 다섯 개나 보내주셨고 사연도 엄청 정성스럽게 많이 길게 보내주셨어요 얼굴은 수부지이고 악지성 그리고 몸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몸 군데군데가 간지러워지셨다고 해요 등이 가장 심하고 목 허벅지 순으로 상태가 심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면 빨개진다 사진을 좀 같이 봐야 될 거 같아요 착색까지 된 거 보니까 진짜 좀 심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여행 갈 때 목만 이렇게 되는 거면은 또 햇빛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부 원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사진만 보고 답변을 드릴 순 없고 일단 가려움증은 무조건 피부과를 가시는 게 우선이에요 이 가려움증이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피부과에 지금 한 번 방문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사진을 보고서는 피부과를 한 번만 방문했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기했어요 어쨌든 이제 피부과를 한 번 방문하셨을 때 이제 만성 단계라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만성 단계라는 거는 사실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치를 해서는 절대로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전문의 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좀 동반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금지예요 지금 피부 상태가 아토피일 수도 있고 건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단순 건조증이라고 해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더더욱이 최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디로션 바르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순하고 최대한 자극이 없는 걸로 써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더마비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질문 주신 우리 소신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원인은 건조함이고 두 번째는 그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긁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바디로션을 바르시는 게 좋은데 딱 그 세라 MD 라인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겨울만 되면 막 건조하다 못해가지고 가려움증 생기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많이 추천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항상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던 제품이었어가지고 우리 소신이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바디로션이 정말 중요한 거는 보습력이랑 그리고 순한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일단 보습력은 진짜 너무 촉촉해요 샤워하고 나서 바로 바르잖아요 잘만 흡수시켜주면 정말 그 다음 샤워할 때까지도 건조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1회만 써도 직후 보습도가 147%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낙이도 이름부터가 도마비잖아요 인강성 테스트도 완료했고 또 그 10가지 무참가로 만들어져가지고 가끔 또 바디로션도 자극 있는 거 쓰면 막 피부 붉게 올라오고 따끔따끔 거리거든요 얘는 그런 적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려움증 완화 효과도 있잖아요 찰떡이라는 거죠 어쨌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소신이 님은 일단은 피부과를 꼭 가야 하는 상태이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거 절대 금지 바디로션 꼭 챙겨 발라주기 다음 질문은 짧아요 다 읽으면 되겠다 다리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지 바지가 피부에 다일 때마다 가려워서 긁게 돼요 가려운 피부에 덜 자극적인 소재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답이 있어요 내복을 입으세요 겨울되면 이런 분 진짜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진짜 건조해져가지고 뭐 상의든 바지든 피부에 닿으면 이렇게 벌겋게 올라오고 막 가려움증 생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원장님이 늘 처방하시던 게 바로 이 내복이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100%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일 좋은 내복 하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소재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쨌건 내복은 외출복보다는 이 소재가 순할 거 아니에요? 또 겨울이다 보니까 뭔가 입었을 때 답답함 보다는 따뜻함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해 보시는 걸로 다음 질문은 아 네 제가 시술을 조금 많이 받잖아요 제가 시술 받는 그런 병원들을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이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대반여 초기 때는 제가 이제 다녔던 병원들을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뭐 이메일 오는 거나 DM이나 이런 걸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진짜 많이 올 때는 400개 이상 오는데 제가 진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가 온 거죠 보건소에서 영상을 삭제하라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광고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받은 거고 심지어 영상에서 병원 노출도 하나도 안 됐는데 내가 이걸 왜 주어야 되냐 이거 이제 막 전화로 따졌더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캡쳐된 걸 막 보내주는데 이게 제가 막 답변 드렸던 내용들 있죠 그런 걸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좀 많이 놀랬던 거 같아요 어? 이게 뭐지? 왜?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소개한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 업체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던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경쟁 업체에서 소신인 척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정말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나는 만족을 해도 다른 사람은 만족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유를 안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살짝 공개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톡방을 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우리 소신이들이랑 이거는 일방적으로 저의 정보만 이렇게 공유를 하는 방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방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피부과 병원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기초 제품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성형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뷰티나 뭐 시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장소, 병원이나 아니면 뭐 꿀템들 그런 것도 이제 편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대신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또 우리 소신이를 가장한 뿌락지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 장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홉 번째 질문은 김민땡님이신데 겨울철만 되면 건조해지고 이렇게 긁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는데 바디오일이 좋을지 바디로션이 좋을지 궁금해요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피부가 빵꾸가 나 있어요 피부가 이렇게 까져 있는데 아이고 일단 첫 번째로는 긁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잘 때나 내가 좀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손톱을 짧게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의 장치를 하나 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디로션이 좋을지 오일이 좋을지 이것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사바사예요 바디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습력이 정말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약간 잔여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찝찝할 수가 있고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 단점들이 이제 나한테도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디로션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안 찝찝하고 트러블도 안 올라와 하시면 바디오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 더마비 세라 MD 라인에서 이제 오일도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오일 제형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이제 로션이랑 마찬가지로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로션이 호불호도 없고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정진땡님 질문이에요 피코토닝을 하다가 모낭염이 생겼는데 다른 토닝으로 바꾸면 될지와 민감성 피부라서 토너를 안 쓰는 게 좋다던데 로션이랑 크림으로만 보습을 할지 그리고 모델링팩이랑 앰플 추천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먼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피지선을 조금 자극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올 확률이 없지 않아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토닝 기기로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술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너는 저는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토너가 이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고 만약에 조금이나마 자극이 된다 하면은 아예 토너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자극이 없는 토너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너는 기초의 첫 단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토너를 안 쓴다는 거는 득보다 실이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민감성 피부라면은 토너보다 토닝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델링팩이랑 앰플 추천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더 많이 질문을 뽑아 놨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밖에 하지 못한 거 사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오늘 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회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더마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이 1 플러스 1으로 올리브영에서 2월 한 달간 50% 반값 할인 한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뿅!